우리 성수 씨, 간만에 단정한 모습이네. 여기 뭐 노래하라고 하나 어디? 아까 그치만 고무줄 바지 처리했는데. 이게 배 하나하고 이거 코. 준비 다 됐어? 아이고,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가네. 그렇지. 그게 먼저지. 가죽묘를 만드는 때 부모님 묘를 이장해야 하는데. 그때도 못 내려가 봤던. 그러니까 산소 온 지도 꽤 오래됐네요. 죄송스럽고 후회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우리 혜빈이는 처음으로 가는 거잖아. 다 처음이지. 어르신들도 처음 빚는 거고. 너희 할머니, 할아버지 오늘 깜짝 놀라겠다. 그렇지? 네. 너희 할머니가 동생도고 동생이 둔 약하고. 옛날에는 사진이 또 다 흑백이야. 흑백이야. 여기 보면. 산소에 왔네요. 어머니 산소에. 다 우리 가족들이야. 우리 네 할아버지, 할머니. 할머니가 어떤 분? 네. 유영자, 이자가 할머니. 네. 김종자, 훈자가 할아버지. 하아.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야. 나는 results. 아이구... 에이. 이 inqui Ν 감사합니다.